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접사 하늘에만 접사하며 나라에만 접사하며 오늘도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저에게 제... 야! 틀지마 인마! 이게 뭐 할 때마다 뭔가 좀 자고가 안 맞아 그냥 뭐 상황에 맞게 쓰는 거지 뭐 도망칠 때 써도 돼 라조쿤! 그걸 왜 오른... 아니 아니 왼쪽이지 왼쪽으로 틀어 피지 연막 때문에 안 보여 예 란토니움反応 전포로 겨라이가接近 중 뭐 또 끊겨? 아이 미친 이걸 좀 줄여야 되나? 찌찌찌거리면 그냥 이게... 이건데 너무 커서 그런 거 인터넷 문제는 없어 인터넷 문제면은 내 방... 뭐냐 OBS 쪽에서 이게 프레임이... 뭐냐 잘려야 돼 타나토니움反応 그럼... 어... 전포로 겨라이도 방놈어새끼 불러튀었어 못 넘겨 못 넘겨 로양? 유그무가니가 로양이었네 유그무가니가 로양이었네 얘는 근데 구포가 삽탄이고 배기연막이 길어도 근접전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 가폴린은 그 부포 쏘는 맛이 있는데 이 어레는 무엇인고? 어? 그거 감안하고 부포로 아니 연막히고 근접전하는거지 가까이 가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근접할 때는 주포를 안쓰지 어느정도 되면 그때부터 쓰는거고 후두는 왜 저기있어? 후두는 왜 저기있어? 이 방놈어여 이 방놈어여 아 미친라 스테이치 어이구 조졌네 어이구 조조네 으 으 으 으 으 으 타나토뉴원 타나토뉴원 전파 오카라 교라인 아시킨 추적이 카카온을 객퉁 아 뭐 케이러인 수목된카이 칸 룰 내가 3번 시점으로 보고 있었구나 내가 3번 시점으로 봐서 그래 이건 이렇게 보면 안 걸리네 이렇게 보면 걸려 이건 내가 잘못 본거야 나를 이길 자 그 무엇인가 자동차보다 빠르고 차보다 더 빠른 우리의 친구 08맨 넌 시타가 털릴 것이야 넌 엉덩이 시타가 털릴 것이오 넌 엉덩이 시타가 털릴 것이오 멘붕이 시타가 털릴 것이오 아예 어이 이거 뭐야 어이구 뭐야 어이구 지랄을 하네 어이구 이필 상징 엉덩이 시타가 털릴 것이라 무게 것. . 보라 안 숨어지네 기타 전투 이 기타는 이 기타는 이 기타는 이게 좋아 얘가 연막이 존나 길어서 씨앗 없으면 말짱 꽝이지만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나봐 살았네 죽었네 아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욕시옵사 하늘에 맞춥사 며 날에 맞춥사 며 날에 맞춥사 며 오늘도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저에게 제... 야 틀지마 인마 저에게 제전자 저희가 용서하니 저에게를 용서해주시고 저에게 용서하니 저에게는 용서하니 저에게도 구원합니다 쒸 없어요 저거 미간이네 이런 거리를 못 맞췄네요 저기로 쬐는데 얜 여기 있을거야 얘는 부포보다는 그냥 이거 쓸어넘겨 이거 주보 2개 2개가 아니지 포탄 2개 로마 확장판 사탄인데 별로 쓸데가 없어 그냥 있다 정도 그냥 사탄 부포를 써요 끝 저기서 안 나온다 끝 끝 끝 끝 2등 얘가 잘해줬어 그래도 땄네 가붙 땄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